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30분에 쫓겨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잘 풀었던 것도 30분 안에 풀 때는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건들지 못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6월 평가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안에 끊었는지 그래서 주요 문항 6개에 대해서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는지 일단 시간 분배를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안에 끊지 못했다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앞으로 신경 써서 평소에 훈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6월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부분이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매우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죠. 물론 분명히 현역 입장에서는 다인자가 돌연변이 출제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좀 막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야. 그것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새로운 게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평가원 경향, 최근 경향을 봤을 때 이번 6월 평가원의 경우에는 수학적 계산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D급보기의 확률 계산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근 경향은 생명과학에서 수학적 계산이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나 막전이나 근육 계산 그리고 혈액형 사람수 계산에 대해서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수학적 계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올해 9평이나 올해 수능에도 지금 6평처럼 계산 자체가 되게 약하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가 없거든. 최근 경향이 어쨌든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1컷이나 2컷, 3컷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완전한 여러분들이 숙성된 상태를 시험해 본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는 날짜가 6월 5일인데 6월 6일 내일 낮에 6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집을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얼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시험은 시험 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야. 시험을 본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시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면 수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월 평가원 분석집에는 총평 및 하반기 학습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기본 문항 선지 분석하고 그 다음 주요 문항 솔루션과 킬로로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기출문제, 자본기 만점 시퀀스와 같은 그리고 우리 이제 모의고사 통틀어 가지고 복습할 만한 유사 문항들을 다 붙여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할게요. 먼저 주요 문항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8번부터 시작할게요. 8번 문제의 유형은 유전자 유무를 제시하고 대립 유전자 관계를 찾고 상이냐 성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핵형을 보고 핵형에 관련된 기본의식을 묻는 겁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작년 6월 평가원 때 처음 출제가 되었고 최근 우리가 자본기에서 집중 훈련을 했던 유형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문제는 대립 유전자 두 쌍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 줘야 되냐 유전자 가짓수가 3개 이상이면 반드시 EN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1의 세포와 2의 세포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1의 세포의 나를 보면 유전자 가짓수가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바로 EN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가 세포의 경우에는 1의 유전자 중 일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N인 것이지 그 다음 2의 세포로 보면 다, 라 모두 2의 세포이기 때문에 2번은 결국 유전자 ㄴ, 디귿, 리을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다와 라는 2번이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일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둘 다 N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은 핵상을 파악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상을 파악한 다음에는 대립 유전자의 짝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H와 T라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기니들인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 각각 하나인 것이고 핵상이 N인 세포를 이용하여 우리는 대립 유전자 짝을 찾았다라는 거 핵상이 N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서로 비대립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가 세포에 보면 디귿, 리을이 있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서로 비대립인 거야. 그리고 라 세포도 핵상이 N인데 니은, 디귿이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서로 비대립인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가 세포에 보니까 디귿과 리을이 있더라. 라 세포에 니은과 디귿이 있더라. 그래서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디귿과 함께 있었던 리을이나 니은은 디귿과 비대립인 거야. 따라서 디귿과 대립은 기역일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해서 대립관계를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대립전자관계는 결국은 기역과 디귿,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되어버리는 거지.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핵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흰색 염색체가 서로 크기가 다르죠. X와의 성염색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성염색체를 쌍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XX, 즉 암컷. 지금 이게 B의 세포. 왼쪽 거는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컷, A의 세포는 수컷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고 문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A와 B는 1과 2의 세포 중 각각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세포를 보면 유전자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결국은 어떤 정보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빵빵. 성염색체가 성염색체 유전의 흔적이 있는 것이지. 그 빵빵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성염색체 유전이고. 그런데 지금 대류전자 관계를 보니까 기역, 디귿이 지금 서로 대립인데 기역, 디귿이 모두 없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바로 성염색체 유전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런데 1의 세포의 나를 보면 기역, 디귿을 다 갖고 있거든. 그럼 이 말은 결국 1은 성염색체를 쌍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건 X염색체 유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역, 디귿은 X염색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은 암컷이 되기 때문에 암컷 B가 되고 그리고 2는 수컷 A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다의 세포는 X를 갖고 있지 않은 남자의 N으로서 Y가 존재하는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라 세포를 보면 지금 기역, 디귿, 디귿에서 선재도 나와있지만 X를 갖고 있는 남자의 N인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니은, 리을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남자가, 편의상 남자를 할게요. 남자가 니은, 리을을 다 갖고 있거든. 그럼 남자한테서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는 결국 뭐냐? 상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상반성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만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보기 틀렸고 리은, 디귿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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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